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2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애월과 조천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이 오늘 아침 기온 8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서귀포 8도, 안덕과 남원은 4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표선과 구좌도 현재 흐린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동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산간도로에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내일 오후 늦게부터 4차 흐려져서 모레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